바로 이맛이지, 바로 이맛 색깔이 안 이뻐 보이네 하지만 원래는 진짜 이뻐요 용기 절절이야 오늘 다 딸 거야? 다 딸 거야? 아니야, 이제 아빠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출근하셔야 되겠어 얼마 안 돼? 얼마나 돼? 이거 10거랑 땄어 10거랑 남았어 얼마 안 돼 보는데? 이게 몇 박스 될 거 같아? 14박스? 열! 여기도 들깨를 심어야겠거든요 오늘 드디어 옥수수가 나갑니다 이따 춘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따주지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은 어디서 나갑니다 또는 하늘에서 그리고 또는 하늘에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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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오우 맞을놨지 않았는데? 요즘 잘 데워놔요 잘 데워놔요 오우 오우 또가 아니고 옥수수 아무것도 안 넣고 대충 쪄도 쌈기만 해도 맛있는 강원도 찰옥수수